대인회리가 14,614톤급 비룡호를 인천·중국 다렌항로에 투입했습니다. 대인회리가 한국선박금융으로부터 5년간 용선한 비룡호는 지난 5월 28일 인천항에서 천여취항에 나섰습니다. 이 선박은 앞으로 매주 화목토 오후 5시에 인천을, 매주 월수금 오후 5시에 다렌항을 출항하게 됩니다. 여객정원 510명, 화물정량 145TU, 최고속력 25노트로 인천 다렌항로를 12시간 이내로 주파할 수 있습니다. 대인회리는 이 선박을 용선해 운항하면서 이후 신조선 발주를 검토한다는 구상입니다. 기존 운항 선박이던 대인호는 지난 3월 23일 인도네시아 선주사에 매각됐습니다. KSG 뉴스 김단아입니다.